아 깜짝이야! 두 번째 멤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썸 라이브 첫 번째 게스트로 모모랜드 모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이네요.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모모랜드의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의 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의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디 가요? 우리요? 그냥 원하시는 거 말씀만 하세요. 자 갈게요. 부산! 부산!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원하십니까? 네 올겨울에 저는 띵이라는 노래를 엄청 즐겨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겨울노래. 예 마이크를 들을게요. 와 마이크는 있어. 마이크 예야. 봤어 대박이야 얘 불러 대박이야. 진짜 부산 가자. 와우. 어우 나 이거 진짜 좋아요. 사자도 있어 봐서 봐서. overwhelmingly. 네 봐서 와. 안녕! 가장 흥불자가 누구예요? 모모니드 중에서. 세 분 중에서는! 넨시여. 넨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저랑 데이지는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진짜? 저희 둘이 자주 가고 그래요. 이 노래 어때요? 아, 또 저희 네. 제 친구 유주가 있는. 또 여자친구 헤아를 요즘 요즘 요즘. 마마마마마. 니니니니뜨뜨 뜨 bangingamburgus 합니다. 이거는 누가 부를까요? 제가 부르려고 하겠습니다 새빨한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냐 아냐 신나게!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불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절대 겁이 난 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유주씨랑 친하구나 제가 스트리밍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걸그룹 연애친구도 우리 어썸 라이브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나와서 몸을 했는데 에포뿌을 불러주길 바란 친구야 세 분도 혹시 성대모사 가능한 거 있습니까? 스카이 캐슬부터 한번 가볼까요? 스카이 캐슬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레디 액션! 네 쌩님 네 알겠습니다 쌩님 네 쌩님 감사합니다 쌩님 똑같다 똑같다 염정가씨다 감사합니다 또 또 또 누구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보고 애교 한번 갑시다 뭐야 señor 왜 그런다 근데 そ나 너 그 막내가 아아...나 애교年前 자 우리 말씀 드리는 순간 스튜디오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 확실히? 이 노래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띄워 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노래입니다 뭘까요? ARE YOU 버러져야 될 부숴버립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노래로 와아 버커와커 이 노래 럴래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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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Honey, wine, honey Missy Missy ya Excuse me I'm walking like Tommy 이본도 황혼에서 새벽 발목으로 룰꽂은 이네요 이별 어둠 속에 위태롭게 비중이고 있어 자, 한 번 더! 멋있다 이 노래도 멋있다 워커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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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색 라이브의 첫 번째 스튜디오 녹화 장소로 생방 장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네 오케이 가시죠 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